경기 김포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인 내사랑바둑이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친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이 단체는 지난 2일 김포시 양촌읍 공원 인근에서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된 강아지를 발견해 구조한 뒤 고발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단체는 강아지 머리에도 누군가 내려친 흔적이 있고 생식기를 보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학대 피해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아지를 치료하고 있는 동물병원 측 소견 등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. 강아지를 치료하실 camp에 있는 강아지를 치료하고 있는 강아지를 받은다는 것입니다. 강아지는 김포시 양파의 전 own 측정에 기록을 받아들여 grave했습니다.